자, 4장의 다섯번째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사용자와 그룹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윈도우즈에서는 사용자 개념이 약했던게 일반적으로 윈도우즈를 사용한다면 PC로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혼자서 접속해서 혼자서 사용하는게 더 일반적이에요 그렇지만 리눅스 같은 경우는 서버로 운영하기 때문에 리눅스 컴퓨터에 나 혼자 접속하는게 아니라 동시에 여러 명의 사용자가 접속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리눅스는 다중 사용자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리눅스는 서버용이기 때문에 여러 명이 접속한다 이 개념이 여러분 네이버 같은 데 가면은 네이버의 이메일 같은 거 확인할 때 여러분 혼자만 접속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동시에 접속해서 네이버에서 이메일을 확인하잖아요 그런 개념처럼 리눅스도 여러 명이 동시에 접속한다 이게 다중 사용자 시스템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루트라는 사용자의 이름이 있었죠 이 사용자를 슈퍼유즈라고 불러요 그래서 모든 권한이 있는 최상위의 사용자고 그 외의 사용자들이 있는데 그게 일반 사용자예요 일반 사용자가 리눅스 설치할 때 최소한 한 명을 만들었죠 그 이름이 센토스라고 우리가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그 사용자가 etc 밑에 패스워드라는 파일이 있거든요 이 파일을 열어보면 이 파일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etc 밑에 패스워드에는 사용자의 내용들이 쭉 들어있는데 이 내용의 의미가 이건데 한번 열어볼까요 여기서 터미널에서요 예를 들면 어플을 이렇게 해놓고 자 gd를 열죠 etc 밑에 패스워드 라는 파일이 있어요 이 파일을 열면 음 gd 하면 이게 글자가 안 커지니까요 제가 vi를 열게요 vi etc 밑에 패스워드 열면 이제 제일 메뉴에 있는 게 이게 루트라는 사용자이잖아요 루트 사용자의 정보가 들어있는데 여기 콜론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게 이제 의미가 이거예요 각형의 의미가 맨 앞에는 사용자의 이름이어서 루트 사용자다 그리고 땡땡하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인데 암호가 이 x가 암호가 x라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데 파일이 저장되어 있어요 조금 이따 살펴볼게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사용자의 아이디어 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회사의 4번, 학번 이것처럼 번호고 네 번째가 이 사용자가 속한 그룹의 번호예요 그래서 모든 사용자는 하나 이상의 그룹에 소속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용자가 소속된 그룹이 0번이에요 그룹의 아이디가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사용자의 별명이에요 이거는 없어도 관계없어요 사용자의 이름도 루트고 별명도 로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 사용자의 홈 디렉터리예요 우리가 루트 사용자의 홈 디렉터리와 슬래시 ROT였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맨 마지막이 이 사용자의 사용자의 쉘이에요 배시 쉘을 기본으로 쓰는데 그냥 이 명령 프롬프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특별히 배시 쉘을 안 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건 기본적으로 배시 쉘을 쓴다 이렇게 써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리눅스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사용자입니다 그 외의 것들이 쭉 있는데 얘네들은 사실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여러분이 직접 접속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접속하는 거고 맨 마지막으로 내리시면요 맨 마지막에 추가된 사용자가 여기 쭉 나와요 자 사용자 이름 볼까요? 우리 센터스라고 만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센터스 사용자고 비밀번호는 X가 아니라 따로 관리한다 그리고 얘가 이 아이디가 1000번이에요 그래서 새로 만드는 사용자의 기본 아이디는 1000번부터 부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센터스 사용자가 소속한 그룹의 아이디도 1000번이고 별명은 센터쓰고 홈은 슬래시 홈 밑에 센터쓰고 그리고 옆줄 적시에도 메시 쉐도를 쓰고 있고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용자의 비밀번호가 들어있는 섀도우 파일을 한번 살펴보죠 얘는 빠지고요 vi의 etc 밑에 쉐도우 볼까요? 이 파일을 열면 루트 사용자의 비밀번호가 쭉 있는 거예요 한 줄이거든요 쭉 있고 vi는 얘네들은 비밀번호가 없으니까 쭉 넘어가다가 맨 밑에 센터스 사용자의 비밀번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센터스의 비밀번호가 센터스잖아요 걔가 이렇게 암호화 돼서 들어있어서요 실제 이 파일을 열어봤다고 해서 그 비밀번호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쉐도우에서 비밀번호를 관리하고 있다 이번에는 그룹이에요 그룹은 etc 밑에 그룹 파일에 정의가 되어있어요 얘를 좀 볼게요 얘는 좀 gedit하고 etc 밑에 passw도 열어놓고요 그리고 하나 또 더 열게요 잠깐만요 닫고요 gedit하고 맨 뒤에 m%를 붙이면 숫자 7자 위에 있는 거예요 붙이면 얘가 열리면서 터미널이 계속 떠요 그래서 또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다시 얘기할게요 다시 또 gedit하고 그룹을 열게요 그룹 얘도 이렇게 열고 지금 제가 두 개를 열었죠 그룹과 패스워드 얘를 열거든요 보죠 패스w 보시면 여기에 센터스로 보죠 루트를 볼까요 사용자로 루트고 x가 뭐였어요 비밀번호, 루트의 아이디 그리고 0이 뭐였어요? 루트의 그룹의 번호죠 그러면 그룹 보면 맨 밑에 이 루트가 그룹이름이에요 그룹이름이고 얘는 루트의 비밀번호니까 무시해야 되고 이게 그룹의 아이디에요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루트라는 이름의 그룹이에요 사용자가 아니라 루트라는 그룹이 있고 그룹번호가 0번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면 사용자이름이 루트지만 이 사용자에 소속된 그룹이 0번이라는 얘기는 이 사용자의 그룹도 0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룹이름도 루트고 사용자이름도 루트였던 겁니다 맨 밑으로 내려서 센터스도 확인해 볼게요 사용자이름 센터스죠 그리고 얘가 소속한 그룹의 번호가 아이디가 1000번이죠 그럼 1000번의 이름을 알면 되겠죠 다시 그룹 가서 맨 밑에 내리면 이 1000번 그룹 번호가 센터스에요 어? 그러니까 결국 그룹이름도 센터스에요 약간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죠 이상하죠 무슨 말이냐면 홍길동이라는 사용자를 만드는데 이 홍길동에 소속한 그룹도 홍길동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원칙은 원칙이라기보다 일반적인 방식은 그룹을 먼저 만들고 그룹에 소속된 사용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리눅스를 처음 깔 때 그룹이라는 개념이 벌써 나와버리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리눅스에서는 그냥 사용자를 처음에 센터스라고 만들면 이 사용자가 소속된 그룹이 이 사용자 이름과 똑같게 자동으로 만들어서 소속을 시켜준 것 뿐입니다 이것에 대한 해결책은 조금 이따 실습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사용자와 그룹까지 확인했고요 명령어들을 먼저 확인해 볼까요 사용자와 관련된 명령어들은 사용자를 추가하는 것은 user add user add 하고 new user 하면 이 사용자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사용자를 만들 때 user add, new user 하면 사용자의 id, 그룹, home directory, shell 이런 옵션들이 있었죠 이것들이요 이것들이요 앞 보면 사용자 이름만 있는게 아니라 아이디도 있고 그룹도 있고 홈디렉트로 이런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생략하면요 이것이 시스템이 디폴트로 만들어지고 여러분이 필요하다면 하나씩 옵션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잠시 후에 실습해서 살펴볼게요 패스WD는 사용자의 비밀번호를 지정하는 거예요 패스WD하고 사용자 이름하면 그 사용자의 비번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user add는 사용자의 속성을 변경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룹을 바꾼다든가 이런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저들은 사용자를 삭제하는 거예요 사용자가 더 이상 필요 없다 예를 들어서 회사를 퇴사했다 그럼 유저들로 사용자를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명령어들은 역시 잠시 후에 살펴볼게요 change라는 명령어 있는데 사용자의 암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도록 설정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암호를 이틀만 쓰도록 하겠다 아니면 암호를 계속 쓰도록 하겠다 그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역시 다양한 옵션이 있는데 옵션도 실습해드리면 살펴보거나 아니면 교재 옵션들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옵션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용자가 소속한 그룹을 보여주는데 그룹수는 뭐냐면 사용자가 그룹을 하나만 소속된 게 아니라 여러 개 소속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홍길동 사용자가 인사부서 겸 회계부서 소속될 수 있듯이 사용자가 여러 개의 그룹에 소속될 수 있습니다 그룹에는 새로운 그룹을 만들어주는 명령어이겠죠 그룹에는 그룹 속성을 변경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룹들은 그룹을 삭제하는 거겠죠 그리고 gpassword는 그룹의 암호를 설정하는데 이것은 좀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명령어들을 쭉 나열했는데요 이 명령어 나열하는 것보다 실제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지 시나리오를 통해서 확인해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88페이지 실습 7번을 지금부터 할 건데 이 실습 7번이 조금 길긴 한데요 이 실습 7번을 좀 잘 이해해서 사용자와 그룹을 여기서 완전히 마무리 짓기 바랍니다 실습을 같이 진행해 보죠 서버 컴퓨터를 초기화하라고 나왔는데요 특별히 한 게 없으니까 초기화 안 하고 그냥 진행하죠 터미널을 열고 진행하죠 현재 활동에서 터미널을 열어서 확대 하나 하고요 먼저 사용자를 만들어 볼게요 사용자 만드는 명령어죠 user-add 였죠 사용자 이름을 주면 돼요 기여하기 쉽게 user1이라고 할게요 이렇게만 사용자가 만들어졌습니다 간단하죠 사용자 만들면 사용자는 어디에 등록되죠 etc 밑에 passwd 파일에 등록되요 이것을 vi로 열어도 되어있지만 우리 배움 명령어로 tail 있죠 tail.etc 밑에 passwd 다 안보고 한 5줄만 봐도 될 것 같아요 tail-5로 갈까요 맨 밑에 5줄 되죠 센토스 아까 원래 있던 거고 방금 만든 user1 그리고 얘가 비밀번호는 모르고 1001번 그러니까 1000번 다음으로 활동되고 user1에 소속된 그룹 번호도 user1이 되고 홈 디렉터는 어디예요 별명은 없는데 관계없다고 그랬죠 이거는 홈 밑에 user1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유저 아이디가 1000번, 1001번, 1002번 이렇게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user1은 지금 사용자로 만들 때 그룹을 지적을 했죠 그래서 그룹이 뭐 만드는지 볼까요 tail-5 etc 밑에 그룹 보면 minus 5죠 역시 센토스 원래 있던 거 있고 왼 밑에 보면 user1이고 1001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용자를 그냥 만들면 어떻게 되는지 확인됐죠 user add 하고 아무 옵션이 없으면 이 사용자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자는 반드시 그룹에 속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내부적으로 user1이라는 이 사용자 이름과 동일한 그룹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이 사용자는 자연스럽게 이 방금 만든 사용자 그룹에 소속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 사용 새로 만든 그룹 번호가 1001번이니까 이 그룹 번호 1001번 결국 이 user1이라는 사용자는 user1이라는 그룹 안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좀 이상해요 솔직히 어색해요 그냥 단순히 쓰면 관계 없는데 실제로 제대로 된 시스템을 쓰려면 이런 개념이죠 제가 홍길동을 만들면 홍길동이라는 이름의 부서 홍길동 부서가 만들어져서 홍길동이 홍길동 부서에 소속되는 거죠 이상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회사를 하면 어떻게 하죠 회사 부서를 만들죠 그래서 인사부서 만들고 홍길동이 들어오면 홍길동을 인사부서에 배치하고 또 이순신이 들어오면 이순신도 인사부서로 배치하고 이런 식으로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먼저 그렇게 사용을 해 볼게요 먼저 아까 user1을 삭제하죠 어떻게 삭제하죠 use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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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seven1 use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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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Text rid commencement 왜 목록 Shut your image 보면은 어때요? 센토스 밑에 센토스 그룹이라고 만들어졌죠. 그룹 아이디가 센토스 그룹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사용자를 새로 만들게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사용자를 센토스 그룹에 소속을 시키죠. user-add-group. 그룹 이름을 써주면 돼요. 방금 센토스 그룹이죠. 그리고 사용자 이름. 이렇게 하면은 이 사용자를 만들면서 이 그룹에 소속시킵니다. 엔터. 제가 한 명 더 만들게요. user2를 만들게요. user1 만들고 user2까지. 지금 사용자를 두 명을 만들었고, 둘 다 어디 센토스 그룹에 소속을 시켰어요. 자, 확인해 볼까요? 사용자는 어디있죠? etc 밑에 passwd이죠. 그 파일을 확인해 보면. 자, 볼게요. user1, user2고, 얘가 지금 아이디는 당연히 1001, 1002으로 할당되었지만, 그룹도 뭐예요? 둘 다 1001, 1001 보이시죠? 무슨 말이에요? 얘 둘 다 1001이 뭐예요? 센토스 그룹이죠. 센토스 그룹에 소속된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더 무난한 방법이죠. 그래서 사용자는 따로따로지만 그룹은 하나에 모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user1과 user2 만드는데 얘의 비밀번호를 지정한 적이 없죠? 그럼 비밀번호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볼까요? 비밀번호는 어디있다고 그랬죠? etc 밑에 shadow죠. 그래서 테일로, 마이너스 5, etc 밑에 shadow를 확인해 보죠. 보면 user1과 user2 비밀번호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느낌표는 아직 비밀번호를 지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비밀번호를 만들어 볼까요? 비밀번호 만드는 명이 뭐였죠? passwd죠. passwd user1. user1의 비번을 만들자. 그리고 제가 비밀번호를 똑같이 둘 다 123로 지정할게요. user1도 1234, 엔터. 입력하는 거 안 보여요. 그리고 이렇게 사실은 비밀번호가 8개 이상이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루트잖아요. 루트는 8개 이상이 아니더라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전에 있는 것도 만들 수가 있어요. 다시 1, 2, 3, 4 눌러볼게요. 그러면 잘 만들어져서 나오죠? 이거는 루트 사용자만 권한이 있는 거에요. 다른 사용자는 자기가 자기 걸 만들 때도 8개 이상에 복잡하게 써야만 됩니다. 자, 저간 user1은 비밀번호를 1, 2, 3, 4, 1, 2, 3, 4로 만들었어요. user2도 똑같이 만들게요. user2, 비밀번호 1, 2, 3, 4, 1, 2, 3, 4. 그래서 user1과 user2 둘 다 비밀번호가 1, 2, 3, 4로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 itgmit의 섀도우 파일을 보면은 얘가 비록 암호화는 되어있지만 둘 다 똑같은 게 써있어야겠죠? 볼까요? 다시, 테일러, itgmit의 섀도우를 확인해 볼게요. 그럼 user1의 비밀번호가 이렇게 되어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있고, user2도 이렇게 되어있는데, 보시면요, 사실은 두 개가 달라요. 그렇죠? 다르죠? 제가 1, 2, 3, 4 똑같이 듣더라도 실제로 암호화 된 내용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론적으로 이 섀도우 파일을 가지고 그 이전의 비밀번호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 섀도우를 누가 아무나 열어보거나 유출이 되더라도 별 의미는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비밀번호를 유출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용자를 만들 때요. 사용자한테, 처음에 사용자의 기본 홈 디렉트리가 있어요. 그니까 ls로 cd하고, slash 홈 폴더에요. 이 홈 디렉트리가 사용자들의 반 개념이거든요. ls pwd 볼게요. 여기죠. ls-1로 볼게요. 그럼 홈 디렉트리에 원래 만들었던, 처음에 설치할 때 만들었던 센토스 있고, user1, user2. 얘네들이 디렉트리가 있는게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 안에 뭐가 들어있나 볼까요? cd user1 가서 ls-l 볼게요. 아무것도 없죠? 그렇지만, 비어있는 파일을 볼까요? ls-a로 볼까요? 보면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안보여긴 하지만, 승인 파일로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게 있어요. 그러면 이 파일을 얻어놨냐면요. scale이라는 디렉트리가 있는데, 그 디렉트리에 있는 것을 복사해서 만들어줘요. 그래서 제가 ls-a하고, slash etc 밑에 scale이라는 디렉트리가 있거든요. 어때요? 똑같은 내용이 들어있죠? 그래서 사실은 user-add 명령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용자 홈 디렉트리를 기본적으로 홈 밑에 사용자 이름으로 만들고, 이 scale 디렉트리에 있는 내용들을 복사해서 여기다 넣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면 향후에 지금부터 만드는 사용자들에게 뭘 배포하고 싶어요. 그럼 어디다 넣으면 돼요? scale 디렉트리에 그 파일을 넣으면, 그 이후로 만들어지는 사용자는 그 파일들을 자동으로 가지고 생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용자 관리를 연습을 했는데,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볼까요? 혹시 조금 더 깊은 옵션이냐 이런 것은, 아까 슬라이드에 나왔던 페이지 있죠? 이 페이지, 188에서 186, 188을 한번 확인해서 추가적으로 좀 학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용자 관리를 일단 마칠게요. 잠깐 쉬었다. 이어서 하시죠. 쉬기 전에 사용자 지울게요. 사용자 지우고, 유저들이죠. del-user1. 그리고 그룹을 지워볼게요. 그룹 del 센토스 그룹을 줄게요. 그룹 del 센토스 그룹을 지우면, 그룹이 안 지워져요. 왜 안 지워지냐면, 이 그룹 안에 어떤 사용자가, 아까 사실 유저1과 유저2 두 명이 있죠? 둘이 있는데, 하나만 없어지고, 하나는 남아있기 때문에 지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을 지우려면, 사용자를 먼저 다 지우고 나서, 그룹에 수습된 사용자가 없을 때 그룹이 지워집니다. 이해 되셨죠? 잠깐 쉬었다. 이어서 하시죠. 다 싱딱한 문제입니다.